자, 안녕하세요! 오늘은 오늘은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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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빗는다 눈물 빗는다 나는 소금을 넣으러 왔다 나는 소금을 넣어 나는 소금을 넣으러 왔다 이제부터는 소금을 넣어 왔다 이따는 꼬쩡 이따는 꼬쩡 다음은 식비료입니다. 이 식비료는 두 가지불입니다. 1번 이침, 일을 벗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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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기 소금 고추 하하하하 벗겨버려 벗겨버려네 으아악 어르신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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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見してて。 噛み心地どう? いいと? 噛み心地どう? いい よし。 良い。 계란 밖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